딸기 우유 타온다! 우와! 짜잔! 딸기 우유 대량이요! 오늘 다 같이 부엌 거래 받으러 가기로 했잖아, 왜 이래 다 접으면 만장이니까 35만원 한 달씩 빗닥 털어놓은 거 저 옆에 얘넨, 허는 판매대근도 혼자 훌쾌했다는 얘기가 있어 깡냐? 당신들 지금 내욕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! 여기로 언제 오셨어요? 나는 결혼하면 흉정말처럼 살 줄 알았는데 명랑만 우린 형제야 의리로 살아, 의리로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하늘엄마 제가요? 니가요 잘량하던 싱글 눈떠보니 아줌마? 눈은 없어? 안했습니다 거기 하늘이 엄마 니 이름이 하늘이니? 당신 요즘 이상해 정신 좀 챙겨 이 망할이었는데 딱 한 달 완벽하게 숨겨야 한다 정책은 뭐예요? 나? 미스와이브 왜 갑자기 얘도 잔대며 안잘걸요? 8월 13일 대규봉